윤석열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제주지사로서 있으면서 블록체인 특구를 추진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도저히 이 부분을 수용을 안 해서 진행을 못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방역 확진자 접촉 추적 앱을 블록체인에 기반한 그러한 안심 코드를 만들어서 지금 잘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미래의 신기술 분야인 블록체인 그리고 이와 관련된 암호화폐로서의 비트코인 이런 정책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과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해서 내년부터 과세를 하겠다고 합니다. 윤 후보께서는 과세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익을 본 사람한테 과세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정부가 이 과세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먼저 이런 소득이 발생하는 기절을 잘 만들어줘야 되고 제도를 먼저 잘 만들어주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범죄의 피해자들도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투자 수익을 올린 분들도 손실을 봤을 때 정부가 그에 대해서 어떠한 장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정부는 내년부터 과세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부총리가 했거든요. 저는 현재 상태에서의 과세는 저는 반대하고요. 다만 거래소에 대해서 인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블록체인 거래로 가상화폐 거래로 사기나 이런 피해를 볼 수 없도록 정부가 관리를 잘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추이를 봐서 과세 문제를 결정을 해야지 지금 상태에서 바로 과세에 들어가는 것은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의 디지털 자산 그리고 앞으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책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필요하면 나중에 또 관련된 토론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